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대규모 비상안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 국경 지역에 군사력을 집결시키고 있으며 당초 20일 종료 예정이던 벨라루스와의 연합군사훈련도 연장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당장이라도 총공격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다고 판단하고 전방위적 경고와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이번 주 마지막 단판은 열어놨습니다. 미국의 전방위적 대응 근거는 러시아군 주력 전투부대의 75%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배치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 정보당국은 칠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반군까지 포함하면 우크라이나 국경 주변에 배치된 러시아군이 최대 19만 명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미 알려진 신기반공대대 중 약 35개 대대가 우크라이나를 겨냥해 배치됐고 50대 중 대형폭격기와 500대의 전투기 및 전투폭격기가 우크라이나를 타격할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미 정부가 추정한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일요일이지만 이례적으로 국가안보회의가 소집됐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의 침공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푸틴 대통령과 회담에 의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침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회담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회담을 하겠다고 해놓고 기습적으로 침략하는 건 아닌지 여전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프랑스 대통령공은 성명을 통해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에게 밀어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고 두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모두 정상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나라는 24일 외교장관 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도 제재 실행은 침공이 현실화한 뒤에 대응적 성격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21일 벨기에 브리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담에 앞서 외교적 해법을 목표로 한 모든 노력이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며 우리는 밀어 정상회담 계획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을 바라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성공한다면 그리고 러시아가 물러선다면 전체 민주주의 세계가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 논의를 위한 밀어 정상회담과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며 언제라도 대화는 가능하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회담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외교적 접촉이 활발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일 자정 애플 앱스토어에 새로운 소셜미디어 앱, 트루스 소셜이 올라왔습니다. 앱이 공개된 직후 이를 다운로드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일부 사용자들은 등록 요구가 많아 당신을 대기자 명단에 추가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지지자들의 미의회 폭동 사건 이후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서 퇴출당했습니다. 허위 정보를 지속적으로 유포한다는 이유로 각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계정 사용을 막은 것입니다. 이는 거의 90만 명의 팔로워들과의 소통이 차단됐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퇴출을 표현의 자유와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새로운 sns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루스 소셜은 정치 이념을 차별하지 않고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정직한 글로벌 대화를 장려하는 소셜미디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인 미디어 설립을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해당 앱이 소셜미디어에서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존재감을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면서도 일부 기술 미디어 전문가로부터 자금 조달 등 회의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작년 5월 블로그 도널드 트럼프의 책상 해설을 개설했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 이를 폐기했습니다. 일부에서 트루스 소셜이 배포된 날짜를 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부러 대통령의 날인 21일을 선택했고 이를 통해 2024년 대선 제출마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 분석한다고도 전했습니다. 집 융자는 제가 제일 잘합니다. 표정원 융자 한 곳에서 시작된 안정된 미래 선우엔 선후보험 주택 렌트관리 상가건물 전문 이선미 부동산 허리가 아프면 허리하세요 초이스원 헬스센터 크레딧 카드비 최대 80%까지 탕감해 드립니다. O3 컨설팅 감동을 주는 건강한 김치 코리아 김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전문 이정숙 보험 남자 5천미터 계주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캐나다 선수들이 경기 후 열린 플라워 세리머니에서 단상에 오르기 전 세리머니를 하고 있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5천미터 계주에서 금메달을 딴 캐나다 선수들의 세리머니가 화제입니다. 지난 16일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5천미터 계주 결승에서 캐나다 대표팀은 6분 47초 257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진행된 간이 시상식에서 캐나다 선수들은 단상에 오르기 전 전원이 단상 바닥을 손으로 두 차례 쓰는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바닥을 쓸고 단상을 밟은 캐나다 선수들은 두 팔을 하늘 위로 번쩍 들어올리며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캐나다의 단상 바닥 쓸기 세리머니는 은메달을 획득한 뒤 비슷한 세리머니로 중국인들로부터 악플 테러를 당한 차민규 선수를 연상시켰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단거리 간판 선수인 차민규는 지난 12일 남자 500미터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는 이후 메달 수여식에서 자신의 이름이 호명된 후 시상대에 오르기 전 시상대를 손으로 쓸고 올라갔습니다. 이를 본 중국인들은 거친 욕설과 비하의 표현을 퍼보며 차민규를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편파 판정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담겼다고 주장하면서입니다. 중국인들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2018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쇼트트랙 남자 개주 5000미터에서 동메달을 딴 캐나다 선수들이 시상대에 오르기 전에도 비슷한 세리머니를 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당시 캐나다 선수들이 다른 종목에 출전한 동료 선수들의 판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바닥 쓸기 세리머니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중국인들은 차민규 역시 판정에 항의하는 세리머니를 했다고 그의 소셜미디어에 악플 테러를 했고 메달 박탈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차민규는 시상대가 나에게 소중하고 값진 자리이기 때문에 더 경권한 마음으로 올라가겠다는 취지였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존중한다는 의미로 세리머니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네티즌들은 캐나다 선수들의 바닥 쓸기 세리머니에 중국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하는 상황입니다. 네티즌들은 차민규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번엔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 또 선택적 분노하려나 등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편 캐나다 대표팀은 시상식이 종료된 후 남자 개주에서 금메달을 딴 것이 2010 벤쿠버 동계올림픽이 마지막이었는데 샤를 아물랭이 마지막으로 출전하는 올림픽에서 함께 금메달을 딴 것이 기쁘다는 의미에서 한 세리머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 남부의 발이 묶인 중남미 출신 미국행 이민자들이 항해 시위를 위해 입술을 꿰맸습니다. 이들은 멕시코 이민 당국에 더딘 행정 절차 때문에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시각 1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남쪽 국경인 치아파스주 타파출라 이민청 앞에 전날 이민자 시위대가 몰렸습니다. 이 중 10여 명은 바늘과 플라스틱 실을 이용해 서로 입을 봉합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물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의 틈만 남겨놨고 입술을 꿰매며 나온 피는 알코올로 닦아내며 미국 국경까지 가기 위한 비자를 빨리 발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위자들은 이번 퍼포먼스에 멕시코 이민 당국이 이민자를 인간으로 봐주길 바라는 뜻이 담겼다고 했습니다. 활동가 이리네오부이카는 이들도 피를 흘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민 당국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IT 출신 한 이민자는 입을 꿰매기 전 시위대 앞에서 기다림에 지쳤다. 그래서 입을 닦기로 했다고 외쳤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온 시위자도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온 요르젤리스 리베라는 내 딸을 위해 시위에 참가했다며 아이가 지난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당국으로부터 아무런 해결책도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멕시코 이민청의 답변을 한 달 넘게 기다리고 있다며 우리가 죄수 같다고 했다. 과테말라와 국경을 접한 멕시코 타파츌라엔 미국으로 가려는 아이텍, 베네수엘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등 중남미 각국 이민자들이 끊임없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멕시코를 통과해 미국 남부 국경까지 가려면 멕시코 당국이 발급한 인도주의 비자가 필요합니다. 당국은 하루에도 수백 명씩 신청자가 몰리다 보니 발급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어린이 임산부 등 취약계층 먼저 처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몰린 이민자들은 비자가 없이는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은 없고 기약 없는 노숙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에 지친 이민자들이 모여 무작정 북상을 강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얼마 가지 못하고 군경에 막힙니다. 타파츌라에선 작년부터 미국 가는 길을 열어달라는 이민자들의 시위가 이어지며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일부 이민자들이 단식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이민 당국을 향해 비자 발급 가속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고 유엔 난민기구도 멕시코가 몰려오는 미국행 이민자들을 위한 새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러빙앤즈 방문 간호에서 간병 전문인을 모집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분들의 일상생활 보조입니다.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한 조지와 거주자분들은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직업 전문학교에서 2021년도 신입 학생을 모집합니다. 메디컬 어시스턴트 학과, 미디어 영상 학과가 개설된 본교 입학 문의는 전화로 상담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TV는 러빙앤즈 시니어센터 수지홈케어가 함께합니다.